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픽스 특별 모금 방송 진행을 맡게 된 박영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최근에 홍세화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죠 이분께서는 장발장 은행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임무라는 표현이 언론에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장발장 은행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발장 은행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배우고 장발장 은행이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권연대가 운영을 하는 곳인데요 벌금을 내지 못해서 감옥에 가는 분들을 위해서 벌금을 빌려주는 곳이고 신용도 보지 않습니다 무담보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는 은행인데 현재 2024년이니까 무려 9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나 기업의 지원은 사양하고요 오로지 여러분 같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장발장 은행 가난이 죄가 돼서는 안 되겠죠 또 가난이 또 서러운 시대가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한 실천이 필요한 시간인데요 우리 사회를 위한 장발장 은행 인권연대를 위한 특별 모금방송 또 장발장 은행을 위한 특별 모금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도움 말씀을 주실 세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발장 은행의 대출 심사위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신데요 양상우 전 한겨레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춰진 언론의 진실이라는 책을 또 쓰신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권년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희교 광은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또 유명한 책을 쓰신 작가이시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인권년대 핵심 오창익 인권년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권년대와 장발장 은행의 실무 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오창익 사무국장님과 이렇게 세 분 저희가 모시고 장발장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인권년대에서는 어떤 일을 좀 듣고 계신지 우리 두 분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렸는데요 우리 양상우 대표께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은 대출 심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장발장 은행 대출 심사를 직접 하시는 분이시니까 장발장 은행에 돈을 빌리러 오시는 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인지 제가 앞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주로 대출을 받으러 오시는 걸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신용도 없이 신용으로 무담보로 이분들은 사실 담보도 없고 신용도 없고 대부분의 경우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이죠 가진 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벌이도 없는 것이고 장발장 은행의 은행의 이름에서도 우리 알 수 있듯이 빵 한 조각 훔쳤다가 험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장발장 같은 분들이에요 어렵다는 걸 그냥 이렇게 최하계층이거나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쉽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어려운 사정으로 장발장 은행에 대출을 요청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자녀가 둘 있는데 어린 자녀가 있고 어머니가 혼자 키우지만 1년, 2년 동안 아이들이 원하는 치킨 한 번 못 사줘봤다 그런 분들의 이런 사연을 보면 가슴이 그냥 꽉 막히는 느낌을 받거나 눈물이 나거나 저도 장발장 은행 대출심사위원을 하면서 한동안 잊었던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 우리의 어떤 실상, 삶에 대해서 잊고 살았는데 대출심사위원을 하면서 이분들의 어떤 사정들을 보니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하는 게 좋겠다 심사를 계속하는 게 좋겠다 이유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은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을 계속 루틴하게 그냥 사는 데만 자신의 삶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회의 문제도 같이 알 수 있는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어서 빵 한 조각 훔친 분들인데 가진 것은 전무하고 벌이도 거의 없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동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대출심사를 해주고 계시는데 인권연대랑은 또 어떤 인연으로 닿아서 대출심사위원을 하고 계시니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인권연대 회원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30년, 20년, 30년 전부터 인권연대가 있었고 인권연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기사로 쓴 적도 있고 그래서 항상 관심이 컸죠 인권연대는 오늘 장발장은행과는 다르지만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인권을 진일보 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고 저는 인권연대가 주장하거나 세상에 알리는 것들을 받아서 사회부 기자 시절에 기사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대표적인 건 16시간 동안, 15시간인가 이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이 식사를 못한다 점심 먹고 저녁을 한 3시 반 해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교도소관들이 빨리 밥 먹고 밥 먹이고 쉬려고 했던 이런 교도소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인 인권에 관해서는 인권연대만큼 열심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노력한 데가 없고요 그때부터 이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져왔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인연이니 인권연대가 주도하는 장발장은행 대출심사위원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권연대 활동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아니라 100% 동의하는 마음으로 대출심사위원까지 장발장은행의 심사위원을 맡아주고 계신데 아마 인권연대 측과 함께 하시면서 장발장은행 만든 이후에는 그런 궁금증도 아마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서 이걸 하는 거냐 인권연대는 재정 문제는 없는 거냐 이런 말씀도 한번 여쭤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처음에는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대출자원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우리 사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보니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정부가 해야 하나 정부의 어떤 법체계나 질서 때문에 잘 못한다고 하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정부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장발장은행은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십시일반으로 장발장은행에 대해서 관심이 큰 분들이 만 원이든 십만 원이든 이렇게 모아서 재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한 9년 됐는데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지는 못하지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심사해서 매달 대출해왔다는 건 기적적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대출심사위원께 그동안 심사를 하시면서 들었던 소회를 들어봤는데 우리 오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장발장은행 운영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하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누가 도와준다냐 도와준다는 얘기도 몇 번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시민사회 단체는 독립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저희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고단한 길이지만 그렇게 가야 돼요 물론 시민사회 단체 중에서도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꼭 필요한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지원 없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가보자 했던 거고요 인권연대는 99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25년 됐고 장발장은행은 9년 됐는데 하여튼 운이 좋았겠지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있고요 또 하나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회적 발언을 하면 댓글에 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돈 받아 먹는 놈들이 말이 많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 돈 받아 먹는 놈들이 아닙니다 라는 걸 보여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오해가 많잖아요 이런 활동을 하면 특히 민주정부가 등장하면 문재인 돈 받아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아니다 대부분의 단체들 우리 구독자들이 알만한 단체들은 다 독립적으로 운영합니다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었는데 그 오해도 말끔히 씻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김희규 교수님께도 여쭙고 싶은데 장발장은행이라는 걸 운영하는 게 꼭 인권년대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일 수도 있다 시민단체에만 굉장히 있고 공적기구에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인권년대에서 운영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그 이유?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지요? 아까도 설명하셨다시피 인권년대라고 하는 단체는 말 그대로 인권문제를 주로 시민들의 중심에 대해서 다루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인권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건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뭔가 시민들의 결집된 힘 어떤 단체의 노력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다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벌금제 문제 지금 우리가 죄를 짓거나 혹은 법을 위반을 하면 두 가지 벌칙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감옥에 가두거나 하나는 벌금을 내는데 물론 감옥에 가두는 것도 지금까지 많이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올 만큼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벌금제 문제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인권년대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금은 예를 들면 교통위반하면 10만 원 벌금을 내면 가난한 사람한테 10만 원이나 부자한테 10만 원은 벌금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떤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게 일주일 생활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생활비라고 하면 그런 벌금들은 그 사람의 생계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벌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법으로서는 그 벌금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정확한 날짜에 부과하게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인권년대가 장발장은행을 같이 회복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인권이라는 건 다 같은 건데 부자나 혹은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벌금을 적용하게 되면 가난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벌금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내는 게 공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은 전혀 그렇게 기계적 평등을 적용시키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하루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왜 우리가 벌금을 매기냐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벌금을 막고 똑같은 일을 다시 하지 말게 하는 증벌적 효과를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나라는 사람한테 10만 원 벌금은 사실 아무런 증벌적 효과가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에는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921년에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자에게는 많은 벌금을 내고 가난한 자에게는 훨씬 적은 벌금을 내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게 홍세하 선생님 책의 생각의 자표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요 핀란드에서 가장 큰 회사가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자기기 회사죠 전자기기 회사 요즘은 좀 추락했지만 하여튼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였죠 그 부회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과속을 했어요 벌금이 얼마 나왔냐 하면 지금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을 냈어요 세상에 그리고 독일 축구선수 저는 발락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 축구선수가 스페인에서 똑같은 과속을 했어요 이 양반도 얼마를 냈냐면 1억 8천만 원 정도를 냈어요 많은 서구의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은 그런 벌금제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증벌적 효과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권연대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부자한테 증벌적 효과를 내는 벌금을 매기자 이것보다는 가난한 사람한테 이런 벌금들이 때로는 그 사람의 생존권 자체 혹은 그들의 가족의 생계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첫 번째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좀 미루어서 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좀 나누어서 낼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걸 하자라는 주장을 첫 번째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건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고요 법무부 장관 정도에서 행정명령 하나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첫 번째로 목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분들한테 법을 고쳤으라도 그 지원제에 걸맞는 벌금제를 시행하게 하자 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장발장은행이 국가가 못하는 기간 동안 우리라도 하자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장발장은행이라는 게 사실 사라지는 시대가 와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되고 나서 유럽처럼 보완이 되고 나서 여타 선진국만큼 보완되면 장발장은행이 사라져야 좋은 것일 텐데 글쎄요 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국회와 법무부 장관이 생각만 바꾸면 이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요 정 이게 부자들한테 징글적 효과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라도 먼저 시행을 하는 법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다 하고 있고요 그거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게 되면 우리는 장발장은행을 없애줘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발장은행은 지금 9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질문은 세 분께 다 동일하게 드리고 싶거든요 먼저 언론사 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테지만 왜 우리 유럽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징글적으로 돈 많은 사람에게 벌금을 더 세게 물게 한다든지 징글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이러한 법안 개정, 제도적 보완 이런 것들은 왜 없는 겁니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제도나 정책이나 법은 사실 사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장발장은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분들의 목소리가 적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위정자들이 제대로 듣고 있지 않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가장 힘없고 돈없고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누군가 가져줘야 하고 스스로 내는 목소리에 국회의원이 반응하지 않고 정부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인권연대와 장발장에 있는 거고요 좀 더 오늘 이 방송의 궁극적 취지도 이런 문제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장발장은행으로 돈을 모아서 언제까지 이분들을 도와주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장발장은행의 경제적 기부를 한 것 이상으로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압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힘 있는 사람들의 요구, 필요 이런 것들은 이 사회나 위정자들이 쉽게 반응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어렵고 벌금 못 내면 바로 아이들을 집에다 두고 감옥으로 가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에 힘이 안 실리기 때문이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그걸 장발장은행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사회기득권이나 너무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부분 제도적으로 더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보완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면 사회기득권층 혹은 기득권들이 대부분 부유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손질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했는데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당이 다수당이었으니까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안 했죠 가난한 분들은 자기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정치인들이나 정부에게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꼭 장발장은행처럼 벌금을 못 내서 감옥 갈 위기에 놓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지위에 있는 분들 수급비와 관련돼서 주민센터 갈 때의 자기의 모습과 이를테면 총선 날 투표하러 주민센터 갈 때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앞에도 기본적인 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좀 주눅들고 위축들기 마련이고 선거 때는 그런 게 없죠 내가 뭐 마음대로 비례정당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골라서 찍겠다 이렇게 가시는데 그런 면에서 가난한 분들은 조직되기도 어렵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현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국회의원이든 어떤 분들이 말하면 다 동의한다고 하는데 구슬이 서마리어도 깨어야 보배잖아요 이를테면 벌금을 선고받으면 한 달 내에 현찰을 완납해야 돼요 근데 300만 원이라는 돈을 한 달 내에 만들어내라면 되게 힘들죠 근데 이를테면 한 열 달로 할부를 해주면 안 되나? 근데 검찰 규칙에 보면요 징수사무 규칙이란 게 있는데 열두 달까지 할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건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보통 한 두세 번으로 나눠내게 하는데 300만 원이면 150만 원 내면 그 다음 두 달로 나눠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되게 가혹하죠 국가가 또 하나 이분들이 벌금 못 내서 감옥에 가게 되면 지난해의 경우에 5만 명 정도가 감옥에 갔는데 국가를 없어도 하나도 이익이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들 키우는 엄마 아빠가 가면 보육원 보내야죠 그 다음 이 사람 감옥 가서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비용이 발생해요 어떤 사람 생계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치러야 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감옥에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옥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감옥에 보내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까 벌금을 잘 납부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납부율을 높이려면 할부를 많이 해줘도 되잖아요 벌금을 어떻게 안 냅니까? 감옥에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300만 원을 10달에 나눠내게 해달라 그러면 감옥 가는 사람의 숫자가 더 줄고 국가로서도 부담을 덜 갖게 되고 이분들은 정말 억울한 참담한 감옥행을 좀 면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정말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규칙에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관심이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태도를 우리 공무원들 특히 검사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유감스러워 그럼 진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의지만 있으면 되죠 어려울 게 없죠 근데 그리 뭐랄까 집행하시는 분들 시각에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사무 규칙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는 거죠 부끄럽지만 네 교수님 또 하나는 아마도 그런 분들이 쉽게 이 일을 시작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의 인식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인터넷에 쳐보면 이런 벌금제를 해야 된다는 정당성에 대한 글이나 설명은 거의 한 문장 나오고요 이런 문제를 이런 벌금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만 몇 페이지에 나와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범죄를 지지려는데 그런 것을 그런 식으로 처벌을 하면 처벌의 효과가 없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계속 그런 범죄들이 되풀이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들을 주로 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난을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의 차이가 첫 번째 문제인데 사실 어느 나라든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를 덜 저지르기 위한 사회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고 사회 활동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논리는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많이 범죄를 지지르는데 흑인은 원래부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겨루고 나한테 해서 가난하고 그렇다면 그 범죄를 가혹하게 처벌해야만 다시 범죄가 나지 않는다 안을 수 있다라는 발상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런 점을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실제 우리 장발장 심사를 해보거나 거기에 들어오는 사연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사실과 다르다는 걸 백배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돈 빌려간 것을 갚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이 돈을 꼭 받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갚을 너무도 없는 돈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구구절절한 사연을 보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게 아니고요 사회 구조가 그래서 가난하면 범죄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쳐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그 구조를 고치는 것 중에 하나로 지금 가난한 자들을 더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뭔가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벌금으로 사람들을 감옥에 가게 되는 인원이 지금 사무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5만 명이 돼요 저는 저도 인권연대 운영위원을 하기 전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을 줄 몰랐던 말씀이시죠 몰랐죠 몰랐죠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소액의 벌금을 못 내서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감옥을 가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감옥에 며칠이라도 가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린애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굉장히 노약자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감옥에 며칠만 가도 단순히 그 사람의 감옥 가서 잃는 그 피해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그 벌금형에 비해서는 너무 가혹한 결과를 치르는 거예요 이건 없애야죠 듣다 보니까 사회적인 편견을 어떻게 깨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본질로 들어가 보자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죄를 안 지면 될 거 아니야 굉장히 제가 좀 뭐랄까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 돈이 많든 적든 아니 죄를 안 지면 될 거 아니야 죄를 줘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편견을 좀 깨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하는 게 두 가지 구성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범죄의 죄라고 해놔야 되고 두 번째 구성요건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해로운 행위여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특별히 해로운 행위가 아닌데 범죄가 되는 게 많아요 지금 형사처벌 받는 사람 중에 숫자로 가장 많은 건 뭐냐면 사기입니다 이 사기가 뭐냐면 이를테면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사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차직해서 할부를 못 냈어요 그럼 자동차 회사, 캐피탈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 가져가버리죠 개인과 회사, 사인 간의 재산상의 분쟁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할부금 못 낼 사람을 고소합니다 수사기관에 그럼 이게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사기죄가 되려면 공연이 낼 의지도 능력도 안 됐는데 자동차 회사에다 손해를 입혔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라는 게 그냥 팔지 않거든요 아무한테나 이 사람이 살만한 사람인가 따져봅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져가버렸잖아요 그리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양산하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세탁기나 건조기나 이런 가전제품도 다 이렇게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저쪽은 회사잖아요 주로 대기업, 재벌 대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말 컨베이어 벨트를 실어나르듯이 정가자를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운전하다 보면 범죄가 많이 생겨요 아니 잠깐 졸아서 중앙분리대 박으면 공용물 송개죄예요 제 차를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아들한테 딸한테 운전면허는 있고 보험 가입 안 했으면 보험 가입하도록 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무나 특약 그런데 그 날짜를 조금 색깔릴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0시라는 게 언제부터냐 어제부터냐 오늘부터냐 그래서 하루 차이로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을 때 사고가 나면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이 돼요 그리고 저희 사례에 정말 많이 들어오는 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건데 막 대출 받으려다가 대출이 안 돼요 문자가 와요 뭐 저거 보이스피싱 같은 거겠죠 당신 대출될지 모르니까 신용조회를 해보겠다 당신 통장을 보내라 해서 보낸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판결문에 약식명령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경찰, 검찰, 그 다음에 법원까지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저희는 법에 피도 눈물도 없냐는 거예요 그게 대포통장에 쓰인 건 잘못된 일이지만 이 사람이 정말 대출 얼마라도 받고 싶은 정말 절박한 마음에서 통장을 신용조회용으로 보냈다는 건 좀 참작할 만한 게 아닌가? 정말 이렇게 범죄로 해가지고 어미 다스려야 되나? 단속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범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 남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징역형이죠 그러니까 벌금형이라는 건 기초지수 위반 행위에 사실 별거 아닌 범죄여야 벌금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을 제대로 바꾸자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범죄자들이 봐주자는 게 아니에요 결코 이 부분은 오해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좀 압축해 본다면 그러니까 가난해서 생긴 범죄인 거거든요 가난해서 생긴 범죄인데 거기에 벌금을 이런 식으로 매기고 이런 식으로 받아내므로 해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게 되고 그럼 기본적으로 가난해서 생긴 범죄를 어떻게 막을 거예요? 점점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럼 이게 왜 안 바뀌느냐 당장 작은 행정적인 조처로도 이게 해결이 될 텐데 이 또한 무엇인지 바꾸면 일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이 늘어난다는 말씀? 그러니까 일이 늘어나는 것들은 정부 위반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겠죠 그 작은 행위조차도 화려하지 않는 현실이죠 법을 바꾸기 전에 이를테면 지금 집행유예 제도도 있대요 벌금을 선고하고 실용을 선고하고 집행유예하면 감옥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벌금을 선고하고 당신이 2년 동안 또 다른 유사주의를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없게 해주겠다 그때까지 유예해주겠다 이런 건데 제도로는 있답니다 그런데 60만 건 중에 이런 혜택을 받는 경우가 몇백 건이 불과하다니까 천 명 중에 대여섯 명, 서너 명 정확히 제가 수치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미 있는 제도를 갖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보면 아까 제가 서주에 말씀드렸지만 장관장 대출 심사위원을 하기 전에는 좋은 일을 한다 장관장 은행이 이렇게만 알았지 장관장 은행에 신청하는 분들의 그 구구한 사연들 고통스러운 삶 몰랐죠 봐야 느낌이 오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가난으로부터 시작된 범죄를 다시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 범죄를 없애겠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목 중에 죄 짓는 사람들을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죄라고 치고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죄가 생겨난 이유는 가난 때문이면 저어도 가난해서 시작된 죄에 대해서는 더 가난하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논센스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또 우리 양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대출심사위원은 하시니까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저런 특히 저절렀던 범죄라는 것들이 기초적으로 어떻게 발생했는지 대부분 가난 때문이라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대출심사 하시면서 서두에도 잠깐 밝혀주시긴 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에 아버지의 경우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또 아이도 피해고 이런 사연들을 많이 소개시켜주셨잖아요 대출심사 과정에서 제일 기억에 많이 강하게 남았던 사연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사연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구구절절이라는 표현이 와닿을 정도로 잊혀지지 않는 스토리여서 이분은 진짜 장발장은행의 대출이 필요하다 했던 사연 몇 개라도 알려주시면 아마 오늘 방송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다고 해도 기분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도 고통스러울 테니까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어서 시작된 일이에요 아이는 있는데 이미 2단계 이전에 가정이 해체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잘 만나서 한국 가게 잘 살면 좋겠으나 세상이 어디 모든 사람에게 보장이 많지 않습니까 사고에 의해서 가정이 무너지거나 또 믿었던 사람이 실제로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헤어지게 되거나 그래서 아이들만 데리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본인도 무슨 류마티스라든가 아주 난치병 같은 병 저희가 원치 않아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까지 생겼고 이미 몇십만 원이나 백만 원, 이백만 원의 돈을 못 낼 지경이 되면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루하루 밥을 먹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런 분들 중에서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분 자금도 참 안 됐지만 아까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치킨 한 번 못 먹은 어린 아이를 생각해보면 요즘 세상에 치킨 2년 동안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사자가 벌금을 받게 된 이유는 가난해서요 대부분 가난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 유심집을 하나 사주거나 대신 아니면 무슨 계좌를 하나 해줘 우리가 지금 돈을 물건 팔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받을 텐데 당장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우리가 계좌를 하나 개설해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또 이분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회의 물정에 대해서 많이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피해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벌을 주지 않고 벌금을 줬겠죠 그런데 벌금을 내리고 나면 이 사람들은 판사님들이 나이들 검사님들이 벌금을 부여할 때 이 사람이 벌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전혀 안 보는 것 같아요 판사님들조차도 아니 판결문에 사람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벌금을 300만 원 할 걸 100만 원만 준다 이런 말은 내가 한 번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죄에 상응하는 벌을 주겠다는 거지 부자한테는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하루에 벌금액을 늘려주는 건 고사하고 부자니까 더 벌금을 매긴다 이러지 말고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한테는 사정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재판하는 과정에서 벌금액 수는 전혀 그게 반영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때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부를 하는 거예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라고 있는데 벌금형은 양형위원회 논의를 한 번도 안 한 사안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판기 같아요 이 행위는 500만 원이에요 끝이에요 어떤 때는 자판기 같지도 않은 게요 들쑥날쑥하거든요 들쑥날쑥해요 이 사람한테는 100만 원인데 저 사람한테는 500인지 법대로 하는데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양형위원회 논의 기준이 정확히 없으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액 차할 때 500만 원도 매기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도 매기는데 이걸 우리가 서류를 보면서 판결문을 보면서 왜 다르지를 못 맞추고요 판사 검사를 양성하는 로스콜 교수들도 저희 함께 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보는 건 우리 제자는 아니지 뭐 이런 정도 근데 그건 자판기라는 비윤도 그러면 안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자판기죠 금액의 차이로는 자판기 아니지만 그냥 이건 벌금 사람이 어떻게 살든 이건 뭐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건 뭐 자판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제가 대출심사위원회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구독자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무슨 죄를 저질렀든 벌금만 나오면 그냥 대출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진난만한 자식들 아이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벌금은 정말 도저히 낼 수 없는데 아이들을 두고 노역을 한 달 가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라든가 네 향후에 저희들이 뭐 신용으로 무담보로 이제 그 대출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꼼꼼히 이분의 어 상황 의지를 보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이분들이 저지른 범죄 네 가난으로부터 생긴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유심히 보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장발장은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강조가 된 것 같고 실제 어떤 분들께서 대출을 받으시러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본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뭔가 이제 그 국가가 제대로 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한계도 많이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이제 그 방송의 취지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동의를 또 얻고 장발장은행에 참여해 주시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가장 좋은 건 뭐 저희 자막에 나오는 장발장은행 계좌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건데 그건 사실 일회적이잖아요 네 네 장발장은행 인권연대가 운영합니다 인권연대 사무실에 장발장은행이 있고 네 네 또 장발장은행을 운영하는 실무진도 다 인권연대 상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제일 좋은 건 인권연대 회원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한 달에 만 원씩이라도 네 네 인권연대 웹사이트 찾아가셔서 네 저희가 실시간 채팅에 링크도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네 가셔서 회원가입을 몇 가지 개인 정보를 기입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인권연대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회원가입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저희 활동이 더 풍부해지고 활발해질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호소 드립니다 네 회원가입도 하셔도 되고 물론 회원가입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네 네 지금 저희가 아래 자막으로 내보내고 있는 저 계좌로 얼마든지 마음으로 표현해 주셔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럼요 네 한 가지만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벌금형을 받는 분들 네 네 네 이 현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은행을 벌금을 고지하는 공무원들이 검찰청에서 안내를 받았다고 장발장은행이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청 공무원이 그럼 예를 들면 이쪽으로 연락해 보시라고 안내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벌금을 어떻게 내냐고 울부짖거나 이런 분들에게 장발장은행이 있으니까 알아보라고 이게 일종의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분납을 시키든지 그 전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해주든지 판사가 벌금액을 경험하는 걸 테니까 그러지 않은 것까지 이해가 됩니다만 고통을 호소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정부의 돈 한 푼 안 받고 기업의 돈 한 푼 안 받고 그야말로 십시일반으로 시민이 모아서 성금을 고져서 준 장발장은행을 검찰 공무원이 소개해 주고 거기 가서 알아보세요라는 건 지금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도 이제 벌금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분들이 벌금을 지금 경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노역자에 갈 텐데 감옥도 이제 사람들이 무지 많이 늘어들겠죠?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수용의 한계도 아니 이게 지금 다양한 세수 부족이 있어서 벌금을 통해서 세외수입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으나 정작 걷어야 할 곳에서는 제대로 못 걷고 감옥을 만원으로 만들면서 가득 차게 만들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여튼 다시 중요한 건 이 장발장은행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2만 천명에서 5만명으로 1년 반세 2년세 늘어났다 불가피하게 구독자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장발장은행의 존재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에 저희가 놓인 이유가 거기 있다 참 말씀하시면서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드시겠네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오히려 더 좋아져야 될 텐데 벌금을 더 많이 걷게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아까 세수 부족이라는 표현을 써주셔가지고 이거 뭐 나라 국간이 빈 거래 이런 데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닐 텐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건 말씀 충분하셔서 제가 또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인권연대 운영위원이면서 동시에 회원인데요 회원이 되어서 받는 축복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장발장은행의 심사위원은 아니어서 간접적으로 우리 오창익 상호국장님한테 주로 이야기를 전해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질 만큼 그 속에는 선한 사람들의 얼굴들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사례 하나를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80만 원의 얼굴이라는 글까지 인권연대에 쓴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하나 한 통 왔어요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유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장발장은행에 80만 원 빌린 게 있더라 그걸 내가 갖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나머지는 아마 오창익 국장님은 자세히 아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추측이에요 제가 추측한 데는 80만 원이 없어서 젊은 분이 생활 마감을 했고 그런 분의 누이라면 틀림없이 굉장히 가난 속에서 오빠를 돕고 싶은 데까지 도왔을 텐데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갚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돈을 갚겠다고 전화를 하셔서 끝내 갚으셨어요 그런 사연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선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선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벌금을 갚으려고 하고 있고 우리 장발장은행에 준 도움에 대해서 어떤 행태로든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꾸서라도 갚으려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요 회원으로서는 그런 사연을 받으면 어떤 데 많은 어떤 데 10만 원을 보탠 것보다 훨씬 많은 축복 같은 그런 내 스스로 선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권연대 운영위원이라는 이 타이틀이 굉장히 명예스럽고요 운영위원으로서 한 달에 얼마씩 회원으로서 얼마씩 보내는 것이 굉장히 보람됩니다 그런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알아주시면 한번 해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설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인권연대 회원이 돼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섬을 열 때 홍세화 선생님 말씀도 좀 드리면서 장발장 은행장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소에 장발장 은행장이셨던 홍세화 선생님의 생각,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고 하시기 전에 장발장 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소에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아마 오늘 더 많은 분들께서 인권연대 회원이 되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옥장님 어디 고문이나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마지막 9년, 10년 동안 스스로 즐겼었던 직함은 장발장 은행장이었고 팔자 없는 은행장도 한다고 되게 좋아졌어요 서툰 농이었지만 지론 같은 게 진보, 좌파 이쪽 분들은 목소리도 높고 아는 것도 많고 맨날 패러다임 전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를테면 잡초를 구체적으로 뽑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 잡초가 많이 나왔다고 고민도 하고 회의도 하고 대책기구도 결성하고 그러지만 장발장 은행이나 벌금제 개혁운동 구체적인 활동이거든요 구체적이어서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고 또 하나 진보적이라고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들기가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거나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진보인지를 되묻는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게 양 대표이사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연들 있잖아요 저희가 장발장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아주 요란한 걸 요구하지 않는데 대출 받아야 될 까닥을 적도록 해요 왜 돈을 빌려달라는 거냐 그럼 나와요 아까 류마티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하여튼 간접적으로라도 어려운 분들하고 함께 있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옆에 같이 있어야 되고 내밀 손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진보일 수 있다 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순간까지 장발장 은행장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귀한 분을 잃었죠 이 말씀까지 저희가 드리게 된 이유는 당연히 평소에 홍세연 선생님께서 장발장 은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오늘 특별 모금 방송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을 세 분 다 해주셨는데 우리 대표께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오늘 방송 하시면서 어땠는지 말씀 주셔도 되고 더불어서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귀한 발걸음이 아니라 이런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홍세연 선생님 말씀도 있었지만 사실 장발장 은행이 하는 일은 진보도 보수도 모두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거기에는 그런 구분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홍세연 선생님도 심사를 매번 할 때도 언제 단 한 번도 진보라는 도자를 얘기해 본 적은 없고 우리 사회의 보수든 진보든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워낙 어렵고 힘든 사람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 세계적으로도 기부 문화가 잘 발전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필요한 어떤 경제적 지원을 필요한 사람들은 매우 많죠 그런데 저희는 아주 구체적인 사실은 경제적 지원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또 짓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그리고 전국민 지원금이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것이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럴 때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렵고 어디는 좀 편한 거냐 이거 따지고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벌금형을 맞고 벌금을 낼 수 없는 50만 원도 낼 수 없는 20만 원도 낼 수 없는 이런 분들은 명확히 얼마나 어려운지 확인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딘보도 보수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면 우리 사회의 가장 바닥에 있어서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상황 구체적인 대상을 중심으로 저희가 하는 어떤 부조사업이기도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일단 장바장은행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장바장은행이 추구하는 벌금제 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 사회가 한 1보라도 0.5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교 교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횟수가 부자들보다 훨씬 많은 통계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접해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우리 장바장은행에도 심사를 해서 그러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범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법을 다시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첫째로는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국가가 책임 안 지어주는 인권의 문제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로 이 벌금제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아까 홍선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초를 뽑는 일이 국가가 안 해주면 한 분의 시민이라도 더 동참을 하셔야만 우리 사회가 저 미국처럼 길거리에서 총질하는 사회로 안 나갈 수 있다 그 멀리 보면 그걸 우리가 시민들이 나서야만 예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참을 하시면 충분히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입서서서 서로 손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찬이 국장께도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가 9년 동안 1320명의 한국형 장발장들에게 돈을 빌려드렸고 빌려드린 돈이 23억 원 정도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이지만 만약 시민들께서 구독자들께서 참여해 주신다면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320명이 감옥에 안 간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감옥 가는 서러움을 그만큼이라도 줄일 수 있었던 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좀 줄이는 데 기여했던 것 같고요 저희 앞으로도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장발장 후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듣는 도중에 점점 이 벌금형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서 대략적인 수치입니다만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수치는 2만 명에서 지금 5만 명까지 갔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발장이 또 있다고 하면 지금 9년 동안 인권연대에서 어찌 보면 구해 주신 장발장이 1,5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면 수치가 좀 턱없이 모자르는 수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도움을 저희가 부탁드려야 돼서요 다시 한번 자막으로 좀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장발장 은행을 돕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아래 계좌로 후원해 주실 수 있고요 더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찬일 국장께서 강조해 주신 대로 인권연대 회원이 또 가족이 되어 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만 원이면 인권연대 가족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저도 오늘 당장 이제 가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권연대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스픽스 특별 모금 방송을 꾸며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아가셨다면 다행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한 분의 장발장을 또 도와줄 수 있는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오늘 이 시간은 참 보람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의교 교수님 양상우 대표이사님 그리고 오창익 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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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